하와이 마우이섬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18일이 지났지만, 아직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실종자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현지시간 26일 마우이카운티 당국과 미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, 하루 전까지 산불 관련 실종자는 최소 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다만 해당 명단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이름과 신고자의 연락처가 확인된 경우만 포함돼, 무영고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실종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사망자는 115명으로 지난 21일 이후 나흘간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.